지금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공매도 재개됐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를 안 치는 종목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 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느냐,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언택트 관련 주목, 카카오 이런 성장주의 시절이었다면 올해는 그야말로 가치주,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는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회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대우건설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매각이 되기는 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일단 하고 있고 6월 말 예비 입찰을 거쳐서 7월 초 예비 후보를 선정을 하고 8월 달에 본 입찰 실시 예정인데 이 대우건설 매각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건설주, 오늘도 중소형 건설주가 무더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가 왜 그럴까? 역대급 건설주는 지금 호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국내 최대 건설사인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일단 한다고 하면 막상 매각이 딱 되면 그때는 살짝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비 업계에 따르면 KDB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공개 경쟁 입찰을 착수하는데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좋냐 하면 건설주가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는 타이밍이 좋아질 거고 매각을,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걸 내가 받았을 때 더 건설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경쟁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황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업 호황에도 몸값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하루라도 먼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원한다는 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건설업황이 터널원도 되고 부동산 경기하고 우리가 연관되어 본다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 경우만 오르는 신규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만 올랐지만 이제는 물량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당분간 있을 수가 있고 인수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대형 건설사 중에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은 기업이 대우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갈 게 조선주도 그렇고 이런 건설주도 그렇고 특히 해외 수주는 수주한다고 바로 실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수주에서도 저가 수주가 있고 고가 수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점하고 또 국내 건설 시장을 보면 원자재 철근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순환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건설주가 이렇게 많이 오를까? 어떻게 조선주가 이렇게 많이 오를까?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려서 슈퍼사이클인 종목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저는 이번에 최고점을 찍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에서 개입을 좀 해서 일시적으로 빠졌지만 원자재 관련주, 철관 관련주도 결국은 우리가 올해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무너질 섹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멘트부터 해서 안 오르는 가격이 없어요.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또 물량 부족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쉬고 있는 건설주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장주를 항상 본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가 수준은 사실 거의 없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실적이 아마 내년부터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건설주는 지금 현재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동안 한 13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부실한 건설사들이 거의 다 문을 닫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남은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 위주로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포트 안에 삼성 엔지니언이 같이 있는 이유는 해외 쪽은 삼성 엔지니언이 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 중에 탑 우량주라고 말씀드리겠고 해외 수주에 대한 성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대우건설도 좋은 흐름 예상이 되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월차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를 때 보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시총 상위주인데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고 오늘도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주식이 빠지고 있는데 건설주하고 또 원전주가 또 올라가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월차트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대우건설에 대해서 올해 지금 현재 한 7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르는 게 보일 거예요. 2007년부터 한번 제대로 오른 적 없다가 올해 이 역대급 거래량 이거 하나만 딱 보셔도 많은 사람들이 건설주 보고 있구나. 그 안에서 대우건설이 추가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저는 만원성은 충분히 그냥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지금 주가가 좀 오른 상황이라 한다면 신규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건설주가 또 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